보정기 필요하신 분 저요 4번 저 따라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개도 안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고 저처럼 에어컨 틀고 빤스만 있고 자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이 감기 기운이 똑!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부탁해요 그럼 렛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하이 어디가세요? 여기 어때요 여기 땜목 목소리가 매력적이시네요 님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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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세요 2번님 닭똥집이요 닭똥집이요? 네 닭똥집을 배가면서 먹어요? 꿀맛 정상인이 없는 것 같군요 저 정상인이에요 3번님은 마이크 안되십니까? 바로 튑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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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배그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컨트롤 램 해봐요 나 왜 그냥 제자리로 떨어지냐? 빙신마냥 어디가세요 3번님? 3번님 베리니 같은데 아 확인 맞죠 베리니 맞아요 여기 확인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박동칩 ASMR 너무 좋고 없다 너무 좋아요 한정합니다 집이요? 까오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 바람소리가 안들려요 여러분 컨트롤 램 해보라니까요 브라이팬 좋아 오 예스 오 예스 가버리신군 닭뚱치에서 가버리셨네 이쁘요잇 내가 아니게 돼버려 ASMR 오해 재팽 그럼 해주세요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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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B1 A 들어와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사모님 오 여기 150 사람 사람 150 150 어디? 150 150 어 확인 확인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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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하나 둘 셋 안돼 손세요 님들 손세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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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야 파밍하다가 되나? 스마트핑 스마트핑 배율이 없는데? 아니 기절이라니까? 잡았잖아 잡았는데 기절이라고 배파 있을 거 아니야 어 여기 위에 250 250? 돌덩이 돌덩이에 있어 사람 지핑 돌덩이에 있어요 여기에 사람 있어요 1번핑 1번님 툭샤이에 계속 계시게요? 예 아니 완벽한 은원폐지 너무 잘 보이는데 제발 잘 보이네 예 1등 합시다 툭샤이를 좀 숨길게 툭샤이를 좀 숨기는 것 소리 안 나 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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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나한테도 안보여 어디서 잡았지? 245 어디? 어디? 돌 돌 제발 여기 스마트 비 250이라고 말해줘 돌 뒤에 250이라고 말해줘 250이요 이미 죽었는데요 바람처럼 땀처럼 뻗다가 이슬적 갈수도 저거 계속 까꿍까꿍 거리는데 똑같이 까꿍까꿍 걸어주세요 아 전 숨어있을거에요 으흠흠 오오오 아니 소리 안쪽에 위에 있긴 한데 얘네 여기 있어요 정확히 앨범핑에 연막이 있는데 연막이 있다고 어디? 저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잡는거 같은데 오 그럼 개꿀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뒤로가서 얘네를 잡는거에요 먼저 하는 줄 알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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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타고 들어가서 몰래 지금 말고 뭔 어차피 우리쪽으로 잡힐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와 원보소 일로 와 일로 타고 가야돼 지금 말고 어 한 10초쯤 갈게요 10초쯤 자 10초 됐어요 저는 자신이요 자신있어요 먼저가 먼저가 뒤에 접어줄게요 라인 따라서 줄까 아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나이스 오오오 이런 게이들 오오오오 이번엔 미제이예요? 개잘하네 이마 저 왼쪽으로 왔어요 오 저기있다 친구온다 올라가줘요 그냥 어그로 끌어봐요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씨 아이씨 있어요 두명 두명 한명 더 그쪽에 발견 발견 복사하러 이거? 복사하네 아 이거 망했다 이번부터 그런데 끝났네 잘 돼? 아이제 근데 왜 소리가 더블로 들리지? 어 3분이제 드디어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잘 잘 지냈죠 예예예 답답했어요 예 저도 병신인줄 알았어요 제가 설정을 잘못해갖고 아 예 어떻게 살았네요 이거 아 저기 집안에 있네요 큰일났네 아 나 보이겠는데 집안에 4명 다 있는거 아니겠죠? 연막탄이 제가 3개정도 있어요 오 연막 이제 뿌리고 가던데 이거 연막을 와 와 와 와 치킨 개맛사 하하하하 아 연막탄 왜 안 들어줘 와 와 어 저기 사람 자기가 보이셨더라 알겐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연막 바닥을 어떻게 풀어요 어 한번 너 왜 낫도니 집에는 써야 되는데 어 실화형 우와아 아 까비 재밌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꼭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꼭 물을게요. 감사합니다.